쿠키뉴스 조현우 기자가 준비하는 시간,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한 글로벌 담배회사가 미국 식품의학국 FDA로부터 관련형 전자담배의 미국 판매를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허용된 것은 임원이 처음인데요. 국내에서는 식약처와 담배회사 간 수년간 유해성 검증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 미국에서 허용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허용이 된 건데 먼저 어떻게 허가가 나게 된 건지부터 좀 볼까요? 네, 2011년 이 담배회사가 제출한 담배 제품 시판 신청서인 PMTA를 FDA가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비교해 독성 물질을 적게 생산하고 있고 또 이 독성 물질도 일반 담배보다 더 낮은 수치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FDA는 이 관련형 전자담배의 미국 판매를 허가하는 것이 공중보건보호에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가 독성 물질을 적게 생산한다. 이 분석 결과를 지금 받아들인 거군요. 네, 관련형 담배에 비해 독성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공중보건보호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전자담배는 2009년 미국 FDA가 담배 규제 권한을 갖게 된 이래 시판 자격을 받은 최초의 관련형 전자담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자담배가 미국 내 판매인가가 시선을 모으는 이유도 좀 볼까요? 왜 이슈가 되는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 등 한국의 보건당국은 권력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가 유해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FDA의 결정은 업계는 물론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입장은 그렇지만요. 일단은 해당 담배 회사 측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네요. 네, 이 회사의 인터내셔널 CEO는 미국 FDA 결정에 대해 일반 담배를 피우는 미국 내 약 4천만 명의 성인 흡연자를 위한 중대한 전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권력형 전자담배 브랜드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미국 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FDA가 몇 가지 제한사항을 뒀다고요? 네, 우선 FDA는 이번 조치가 해당 전자담배 유해성 판단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FDA는 청소년의 노출이나 접근성 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아울러 니코틴 중독에 대한 경고 그림이 일반 담배보다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판매 허가일 뿐 유해성과는 별게 다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FDA의 담배 제품 센터는 새로운 담배에 대해 앞서 이야기했던 PMTA와 인체 위험성에 대한 검증 절차인 MRTPA를 신청했는데요. 현재 FDA는 PMTA의 허가는 내줬지만 MRTPA의 심의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지금 시장에서 판매하도록 허가는 해줬지만 유해성이 없다, 안전하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FDA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제품이 안전하거나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아울러 모든 담배 제품은 잠재적으로 해롭고 중독성이 있으며 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당 전자담배 제품을 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네, 그러면 판매를 승인하는 PMTA 외에 유해성 입증 절차를 뜻하는 MRTPA의 심의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앞으로 추진을 할까요? 네, 해당 업체에서는 승인을 위한 절차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RTPA는 담배 제품이지만 일반 담배보다는 유해성이 덜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뜻인데요. 예약품 수준의 단계별 평가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검증입니다. 여기서 승인을 받을 경우 덜 해로운 담배 혹은 위험이 감소된 담배 제품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어서 유해성 논란은 사실상 종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해성 논란에 대한 승인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 미국 내 판매 허가 조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노출이나 접근성 면에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이번 판매 허가를 내주면서 강조한 게 지금 바로 청소년에 대한 영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SNS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FDA가 밝혔는데요. FDA는 해당 전자담배가 잠재적인 청소년 섭취와 같은 시장 역학을 모니터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속적으로 판매하려면 청소년의 접근과 노출을 막기 위한 마케팅 제한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 판매 허가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품의 판매가 청소년에 의한 제품 섭취와 광위공중보건보호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허가가 철회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FDA는 히팅 방식의 담배는 의약법상 여전히 담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FDA 규정에 따라 담배에 대한 기존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TV나 라디오 광고는 영방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FDA가 판매 허가 조치가 해당 전자담배의 유해성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에게 노출이나 접근성 면에서 위해하다고 판단이 되면 판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니코틴 중독에 대한 경고 그림이 일반 담배보다 추가돼야 한다고요? 네, FDA는 해당 담배의 모든 포장 라벨과 광고에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한 경고를 추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기존 일반 담배에 요구되는 사항보다 니코틴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라는 주문인데요. 또 시판 후 기록과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조사 연구, 광고, 마케팅 계획, 판매 데이터, 신규 사용자 정보 제조 변경 사항 등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FDA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FDA가 조건부로 지금 허용을 한 건데요. 세 가지 제한 사항에 대해서 업체 측은 어떤 반응일까요? 네, FDA의 지침은 성인 흡연자가 일반 담배에서 권렬형 전자담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맡고 있는 건데요. 업체 측은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FDA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FDA에서 권렬형 전자담배의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권렬형 전자담배가 일반 권렬 담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해롭다라는 사실을 FDA가 인정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전히 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의 이번 결정이 국내 권렬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도 새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권렬형 전자담배가 권렬 담배에 비해 유해성 차이가 없고 일부는 탈우 함유향이 일반 담배보다 높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임상 등 자체 연구 결과를 수차례 공개하며 시각처의 해명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식약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FDA 발표에 앞서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BFR, 영국의 독립과학자문기구인 독성학위원회 COT 등 해외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권렬형 전자담배 유해성 감소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식약처의 논리가 점점 설득력이 낮아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권렬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에 나설 때마다 FDA의 승인 거절로 미국에서는 판매조차 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정반대 결과가 공개되고 있어 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네, 보건복지부는 TV광고 등을 통해 전자담배도 담배라며 유해성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유해성을 이유로 세계 최초로 권렬형 전자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했습니다. 또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일부 권렬형 전자담배의 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됐고 권렬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한 근거가 없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식약처는 전체는 아니고 일부지만 그래도 몇 가지 권렬형 전자담배를 두고 실험을 진행한 거죠? 네,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성분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니코틴, 타로와 포르말데이드, 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권렬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으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식약처의 발표 후에 업계에서는 입장 발표가 또 있었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식약처 발표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업체는 권렬형 전자담배 타르 함유량을 기준으로 일반 담배와의 유해 성을 비교한 식약처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며 타르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소가 발생하지 않는 권렬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약처는 앞서 권렬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서 유해성 차이가 없고 일부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또 그와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요? 네, 결국 식약처의 권렬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에 근거가 되는 분석 방법과 시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즉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업체 측은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소송 진행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권렬형 전자담배가 유해성 논란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주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회에서는 식약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현행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권렬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 담배의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일부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탈세 논란도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은 담배 종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일반 담배와 권렬형 전자담배는 한 갑당 부가세를 제외하고 각각 2,909원과 2,595원의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데요. 갑 단위로 판매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1ml당 1,799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소업체들이 수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관련 세금과 부담금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 사실 담배는 좀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일부 전자담배는 세금과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담배 사업법은 연초에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잎이 아닌 뿌리 또는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담배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 담배 관련 세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잎 이외의 줄기 등을 사용했을 때에도 담배로 간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네, 사실 담배에 대한 세금이 유해 상품 소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담배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자담배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권력형 전자담배 판매는 2017년 7,900만 값에서 지난해 3억 3,200만 값으로 4배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워키토키에서는 미국 FDA가 승인한 국내 권력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품의 판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그 소식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당분간 유해성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